두 번째 편지. 행복의 유래. 그럼에도 그들이 성과를 내는 건 세상에 아주 작은 아름다움이라도 남길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이야. 행복에 관한 아빠의 생각은 크게 두 가지야. 사람도 다른 생명체들과 마찬가지로 유전자 계승에 대한 사명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유전자를 통해 세대를 거듭하며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며 자기도 모르게 행복을 느낀단다. 그러나 이런 행복은 어느 동물이나 느끼는 것이고 사람은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을 추구해. 그것은 바로 자신의 존재와 행위를 통해 이 세상에 발자취를 남길 때의 행복이야. 우리는 자기 말이나 행동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인생은 한 줄기 강과 같단다. 강물의 양은 강의 길이와 너비 그리고 길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결정돼. 한 사람의 영향력도와 마찬가지란다. 현재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오래도록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남는다는 보장이 없고 긴 강줄기처럼 미미하지만 오랫동안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단다. 둘 중 어떤 강의 물이 더 많은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나는 후자의 강을 더 선호한단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끊이지 않고 굽이굽이 흘러가기 때문이야. 모짜르트는 이미 두세기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고향인 찰스부르크를 찾는단다. 베토벤, 미켈란젤로, 뉴턴도 마찬가지야. 모든 사람이 생전에 자신이 이룬 업적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뉴턴과 베토벤은 비록 자손을 남기진 못했지만 사는 동안 자신의 업적과 영향력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으니 비교적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업적을 잃어도 살아생전에 빛을 발휘하지 못할 뿐더러 영원히 눈에 띄지 않기도 한단다. 그럼에도 그들이 성과를 내는 건 세상의 아주 작은 아름다움이라도 남길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이야. 모짜르트가 생전에 매일 곡을 쓰고 음악을 연주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지. 그는 자신이 후대에 위대한 음악가라는 칭호를 받을 줄도 몰랐고 그러한 칭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 그에게 중요한 일은 오직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해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었지.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이 모짜르트라는 위대한 인물을 만든 거야. 지난번에 왜 미국인들은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대학에 많은 돈을 기부하냐고 물었지? 러시아의 소설가 막심 고리키의 말이 너의 질문에 도운 대답이 될 수 있겠구나.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훨씬 즐거운 일이다. 대학이나 병원 혹은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하는 이유 역시 그들이 베푸는 즐거움을 알기 때문이야. 그들은 이러한 기부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해. 자신의 돈이 더 넓고 깊고 길게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을 하는 거지. 오어는 인류의 모든 노력의 목적은 행복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 사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목적 때문일 거야. 아빠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행복이 삶의 이유이자 목적임을 잃지 말았으면 해. 너의 행복을 빌며 아빠로부터. 너의 행복을 빌려 дал 손 critically으로 빌려야 한다. 여러분이 은고가 고를 longing을 받을 예고…" 아시다시피 나는事을 위한 mod으로 기부하니까ём은